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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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 아임 아임 솔져 아임 아임 아하 아나만 남았어 백인님 서브힐도 하잖아요 왜그래요 아 서브힐 너무하해서 질려 정글의 정글 아 서브힐 질려 루스를 안하니 이제 서브 1이랑 해야돼 계속 아 저는 해도 상관없는데 뭐니? 오.. 자신감 저는 상관없어요 아 이 맴에서 를 아직부터 공격해서 잘 안 나오죠 조금 써야죠 근데 쓰긴 써야죠 그냥 겐지할게요 그냥 야타 구슬 달고 그냥 놔둘게요 안되면 뭐 솔드하고 경쟁 중복 픽박을 막혔어요 이제? 안될걸요? 이제 안돼요? 자살 그거 자살하고 그냥 고르면 돼요 아 그래요? 자살하고 똑같은거 고르면 되는구나 동시에 고르면 바이올렛하고 엘리스하고 에이베키고 겁나게 하던데 미친새끼들 자리하고 에이베키고 에이베키고 자리하고 바이블렛이라고 에이베키고 자리하고 경쟁을 수 있고 수은이 스킬 있어요 호그 왜요? 에이베키고 안 보이네 일단 야타님 저 웬만해선 겐지한테 좋아 달아주세요 겐지 감사합니다 한대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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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는 빠지고 호그 무조아 그냥 기점파 한마 라인 무조아 호그 내려갔다 호그 내려갔어 3텡 3텡 다 내려갔어 아이고 자리야 부조아 호그 호그 하우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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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모던 분인데? 눈쟁이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아나겐지 가죠. 예. 두 사람이 아나겐지. 잠깐만 저 사람들. 블랙링스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뭐야 남키 저분이요? 저분 저분 패드립 하던데. 솜브라한테. 아 그래서 그런가? 인성때문에 들어가 있는건가? 아 희킨이 안했다. 기다려봐요. 희킨이 안했어. 예. 솜브라 뭐야. 자 굴소 베비. 난 카치스야. 줬어요. 상대 솜브라한테 뽕 줬어. 우와! 와! 와! 솜브라 궁쌌다. 솜브라 컷. 힐이 안들어. 자리야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자리야 컷. 안보인다 안보인다. 하울 하울. 하울 셋. 야 됐어. 나 앞으로 갈게. 오우. 오랫물 짤렸어. 오우. 아 새끼 망침 쓸 줄 알고 궁쌌는데 망치 않 쓰네. 아이씨. 그래도 망침 쓸 줄 알고. 어허. 오른쪽 위에. 로더그. 자리야. 야. 겐진. 솔져 필요해 솔져. 솔져 필요해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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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랑 같이 있어요.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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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뭐야 이거. 호거 컷 호거 컷. 화물쩍. 오케이 자리야 자리야. 이제 망치 들어올거에요. 상대 망치. 아 자리야 컷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킬 밴 자리야. 라인 무조. 라인 컷.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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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호그. 호그 그래 빠졌어요. 호그. 호그 던지는데. 나 솔져. 고립 stat. 하핰. 폴 Dorothyона. 모모. 호그ments. 재뿔. 오gement파. 폴 르가 concrete. 총들 어려면 대 prereq. 상대 청. 상대 져. 평창 아니면 연습이 안되지 않아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또 스톰하게 kleiner. 아나운서. 에임 연습하는 Modern PHP 참. 모델atively. 그냥 플레이 연습은 경쟁전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이럴 땐 나도 손브라를 그건 아니고 설치하는 사람 없지 않나? 아니요 손브라 부캐로만 연습하면 아직 쫄려서 쫄보라 저 아까 한판 했는데 핵쟁이 만났을 때 그래서 졌어요 아 손브라 해도 괜찮게 아니라 아니요 제가 핵쟁이 만났을 때 우리 팀에 핵쟁이 있을 때 아 여기 자비티비티 이소브라가 연습 좀 했어 괜찮지 괜찮지? 맥크리 하고 싶었는데 여기 맥크리 있고 드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딨지? 남은기 이거 랭커브상 유지해야죠? 어떤거에요? 그렇게 듣긴 했거든요 어떤거에요? 랭커브상 유지해야 준다던데 이번에 바뀐 이번 시즌2부터는 찍기만 해도 준다던데 시즌1때는 확실히 찍기만 해도 준건데 근데 확실히 저번 시즌에 너무 많이 줬어 맞아 저번 시즌에 너무 많이 줬어 나 500이 그거 플레이하이프가 느끼고 다니려고 했는데 지금 한 70몇점까지 다 그냥 드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찍혔어요 아 약간 빡센데 이거 4300점 찍어놔야 되는데 시즌말까지 4500점이 목표인데 목표를 보다가 4100점까지다 다음에 5000점을 목표로 목표를 엄청 높게 잡아야 돼 5000점 목표 54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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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호그 무조아 호그 무조아 호그 도망갔는데 호그 그래 빠졌고 호그 무조아 호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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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원숭이님 꿀잠잔다 점프하면서 오 힐벤 엄청 많이 됐어 근데 우리 아나 죽었어 우리 겐지님이 힐벤된건 다 쓸고 다닌다 우리 겐지님이 힐벤된건 다 쓸고 다닌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호그 무조아 아 방귀 쳤어 한참 걸리네 걸어오는데 호그 무조아 호그 무조아 호그 무조아 아 힐벤 던졌네 어 우리 윌스터 죽겠다 거기 올라갈게 2층 올라갈게 안 뒤점은 위에 거친데 응 인성때문에 걸어놨었나 어 응 너무 신났어 오 원숭이님 힐벤 이제 시장으로 가면 호그 그래프 야야야 호그 피만 야 위도어줘 호그 딸빛 위도 나왔어요 호그 보다 다행 오 바이밍 게요 잘해볼게 뽕찼 뽕찼어요 뽕솔져에요 뽕솔져 저는 혼자 쓸테니까 로드그립하줄게요 근데 위도 아직 있어요? 원숭이 힐 벤? 아 지금 힐까지 빼라 뽕르래 빠지고 디바 꿀잠 대지 방하네 대지 방하네 오른쪽 원숭이 있다고 어구 오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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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쿨 발기 우리 우리 자리아 우리 자리아 조진다 아 나 잘린다 오우야 다행이다 구원 어 우리 윈서는 힐 벤 오케이 어 윈서는 화났다 우리 오 윈서 빡쳤다 킬 밴밴받고 많았다 오 잠깐만 판 너무 많이 났는데 너무 많이 났는데 아 살았다 일쌍 어디 어디야 깔기야 일단 호그레 한 번 빠졌어요 호그레 볼 호그레 볼 없죠 호그레 이번 번 방송 아이디 이 staat 호그 뺴 호그에 쏟아 Craftape 마지막 입니다 야 윌스턴 화물 잡자 오 오 난장판이야 하나 잡아요 하나 하나 죽어 원숭이를 뱀? 허버 무조아 죽어요? 고맙습니다 아 오늘의 로프치는 다 당했다 갓정석 감사 감사 에이 우리 공격때 겟이 진짜 잘 됐어 최구의 플레이 최구의 플레이 뭐지? 어? 어 에이비 부들부들고 좀 이상한거 같지 않나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 봐봐봐봐봐봐 어 에이비 이상한데? 어 에이비 이상한데? 어 에이비 어 이상한데 이거?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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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비 약간 이상했어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비 약간 이상했어 예이 그렇지 흐흫 흐흠 한 번 더 할래? 이건 원한다 해 차에 구입하고 등장 한 번 더 할래? 감사합니다.